후운청 후운청 흐앗 개발이 쇼의 모습 간다 우리 이렇게 뛰고 온건 처음 알았어요 네이저, 위험하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나도 남자다 이런 어필을 다가게 하거든요. 춤이 성남자보다 한 10배나 어려워요.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. 춤이 진짜 너무 어려운데 너무 멋있어요. 그래도 할 수 있어요. 피아노치 못생겼어요. 피아노치 못생겼어요. 생각보다 많이 힘드네요. 와우 좋아. 와우 좋아. 나 이제 경고해. 아하하. 아하하. 카페 와이드하고 저희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쿨 승부장에 비해서 뭔가 좀 더 성숙한 하이툴도 굉장히 강렬한 비트에 강렬한 퍼포먼스. 소년들의 뭔가 다크. 나도 몰라. 아하하하 따뜻한 넷처럼 설렘다는 춤이 아닐까. 이거 악불만 열심히 해. 왕도심은 작게 죽었어. 헷갈릴게 하지마 너 내게 너무 나빠 너 내게 너무 나빠 너 내게 너무 나빠 너 내게 너무 나빠 헷갈릴게 하지마 일주일 만에 외우다니스 1주일 더 어렵네요 오오 오 대박이야 우와 멀쩡합니다 힘을 더 빼고 왜 나 목격돼서 안달이야 오포 안 먹겠지 힘을 더 쓰지 마라 이번엔 약간 타격이 있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니까 이런 감정들을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떤 회생들로 연기를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리아맞습니다 포켓몬려 그게 어제 그 물 다 틀리면서 춤추는 시즌에 있었는데 춤추고 말했지 안 말랐구나 되게 열심히 했으니까 뭔가 헷갈리게 하지마 난 난 도대체 내가 나 안 찍었구나 내가 뭘 필요해 뭐야 나 안 찍었구나 나 안 찍었구나 예이 컷 컷